첫번째 게임 서중원의 서비스 박강현 득점 갠드 공격 성공 이제 박강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박강현 득점 서중원 선수와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서중원의 서비스 짧게 붙은 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박강현의 서비스 득점하는 박강현 본인의 범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서비스로 득점을 상대방이 잘 쳐서 범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 점을 뒤져있는 서중원의 서비스 네트에 걸렸습니다 박강현 박강현 뒤로 불러났지만 상대에게 호점을 만들었고요 역습을 준비하는 박강현 서비스 이후에 승부가 빗맞습니다 받지 못하는 서중원 상대방의 서비스 상대방 구질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구질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에 한번씩을 주고받는데 시밍 변화라든지 이런걸 빨리 예측하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따라가는 박강현 두 번은 받지 못합니다 점수 7대 7입니다 두 선수가 테이블에서 떨어졌는데요 한 점을 앞서있는 박강현 벌드로 밀어붙였지만 안 통합니다 서중원의 서비스 선수 공격적인 리시브를 노려받지 회전변화도 주기 때문에 박강현 선수가 굉장히 까다로워한 것 같아요 백핸드 플레이크를 준비해 봤던 박강현 10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중원의 게임 포인트 그리고 한 점이 추가되면서 서중원 선수가 계속 변화를 주면서 승기를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게임에 선취 포인트 3두 선수 본인 서브권에서 연속 득점 박강현입니다 2대0 리드하고 있을 때 하나만 따면 조금 유리해집니다 박강현 빠르게 끝납니다 득점 적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중원 서브 서중원도 노려봤습니다만 이걸 받아내는 박강현 오히려 본인이 변화를 주고 있고요 지금 상대 거를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속 6득 서중원 선수는 서브에 이은 3두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포핸드 공격 네트 맞고 나갑니다 서중원 이렇게 얕게라도 선제 공격을 잡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1회 스코어입니다 박강현의 서비스 박강현 포핸드 마무리 득점 박강현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코스를 빼고 박강현 박강현 포인트로 밀어붙입니다 득점 적응도 많이 했고 오히려 본인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공도 끝까지 받아내 보려 했던 박강현 선수였는데 박강현 서중원 선수는 공격력을 뽑아 그냥 안심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시브 벗어나면서 11대 치 서중원 자, 백핸드로 오직 크게 버텨냈던 서중훈 박강현의 서비스 리시브 길게 빠져나가면서 박강현의 서비스 서중훈의 서비스 지금 잘 주고 있고요 박강현 선수는 박자 변화를 하려면 조금 본인의 리듬감이 좀 필요합니다 박강현 들어올려봤습니다 연결되기 전에 승붙을 띄워야 되는 서중훈 선수입니다 지금처럼 서중훈 선수일텐데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범실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완벽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박강현 뒤로 물러나는 박강현 벗어납니다 당연히 처방이 효음을 보게 될지 한 번을 더 버텨냅니다 박강현의 득점 이번엔 서중훈이 이겨내는군요 서중훈의 리드 서브는 박강현 어우 받지 못합니다 점수는 6대6 서중훈의 서비스 긴 서브 이후의 공략 통하지 않습니다 박강현 박강현의 공격 터서나면서 7대7의 스코어 버헨드 마무리 박강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서중훈 선수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서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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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현재 한점을 뒤져 있습니다 따라 보냈습니다 동점 박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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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벗어납니다 박강현 듀스로 가는 경기 종류냐 벗어납니다 듀스로 갑니다 박강현 박강현 공격 벗어납니다 박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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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납니다 요 käyt 근육 그 아까